안녕하세요. 다시. 워킹? 괜찮아요. 리핏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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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여기 모두 끝났어요. 축제인가. 아주 맛있고 있어요. 처음 먹었어요? 맛있다요. 정말 맛있다요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모든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? 하산씨, 맛있어요? 네, 맛있어요. 이제 이 삼시. 안 나와요? 요리할 때 만들었어요. 네. 만들면, 지금 먹었어요. 응, 알았어요. 이 삼시 괜찮아요? 안해요. 안 좋아요? 못 없어요? 네. 알았어요. 왜냐하면... 맛있어요? 조금 맛있어요. 매워요? 아니에요. 아니요. 먹지 않아요. 먹지 않아요? 잘 먹어요. 먹을 사람이... 여기요. 여기요. 주스 맛있는 사람. 맛있어요? 모두 맛있어요. 모두 맛있어요? 네. 먹을 사람 모두 맛있어요. 사람 먹기도 맛있어요. 요즘 알아요? 네? 알아요. 뭐요? 괜찮아요? 음식 괜찮아요? 안 괜찮지만... 네. 네. 알았어요. 여기요. 괜찮아요? 음식값?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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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알겠어요. 오오. 많이 먹을 사람! 사진이In厨전과 살 몹이 envol virğ어요. 입가 많이 sólo food요? 좋았어요. faint요. 전부 다 끝이 끝났어요. 많이 먹었어요? 네, 맛있어요. 좋아요? 네. 옹! 좋아요? 옹! 광고를 했는데 그러멘斯아 몇일 먹어봤어요? 네, 알겠어요. 숙신씨 모두 좋아요? 고기 조금 있어서 안 좋아요? 좋아요 좋아요 전세인 음식 어때요? 음식이 기름기가 많아요 괜찮아요 전세인 음식이 있어서 많이 먹어서 고맙습니다 전세인님 어때요? 음식 어때요? 맛있어요 거짓말해요 괜찮아요? 음식이 괜찮아요? 괜찮아요 맛있어요? 물이 많이 먹어요 네 미안합니다 물이 많이 먹어요 진짜요? 알았어요 거기 많이 있어요 유튜브를 모두 아프세요 네 제가 혼자 먹었어요 바야시 혼자 있으면 많이 먹어요? 네 많이 먹어요 숟가락 아직 커요 알겠어요 저도 아직 커요 저 숟가락도 아직 커요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MC 끝났어요? 네 광시 네 맛있어요?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이 네 이거 뭐예요 몰라 몰라? 잠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니야 왜 거기 안 먹었어요? 뭐요? 잡채 먹었어요? 뭐 어떻랑 끝났어요? 좋아요 좋아요 맛있어요? 괜찮아요? 맛있어요? 좋아요? 잠깐만요 여기 안돼요 나도 젓가락으로 먹고싶어